여러분 사랑은 때로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요 매를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여사살된 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그만 공이 자동차가 생생거리는 도로로 굴러갔습니다 아이가 차는 보지 않고 그냥 공만 보면 막 달라가요 그때 여러분이 아이의 엄마 아빠라면 어떻게 할까요 얘야 당장 멈춰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소리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러분 또는 걸음마를 겨우하는 어린아이가 정말 끓는 물주전자를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순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목소리는 안 될 겁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소리를 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히 타이르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조용하게 이끄시고 위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성전 마당이 상인들과 협작군들로 난장판이 된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을 뒤엎으시면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렇게 소리치셨죠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상을 엎으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일곱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일곱나팔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분명한 또 그 확실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네 이놈 너 잘못했으니까 맛 좀 봐라 이런 것이 아니죠 큰 소리로 외치는 이유는 우리를 죄의 길에서 떠나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길을 돌이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이 일곱나팔의 목적은 보복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일곱나팔의 시점이 언젠가 그것은 일곱 이내의 개봉처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기독교의 전시대를 담악납니다 그러니까 일곱천사들이 일곱나팔을 한꺼번에 쫙 하고 분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연속적으로 불었으므로 일곱나팔은 그렇게 이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게시록 2장과 3장의 그 일곱 편지가 일곱 교회와 기독교 시대를 다루고 있었던 것처럼 또 6장에서는 일곱인이 기독교 역사를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일곱나팔 역시 일곱 교회와 일곱인의 내용과 기간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역사에서 세계 3대 종교와 관련된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나팔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나팔은 8장부터 11장까지 진행되는데요 오늘 살펴볼 8장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설명돼 있습니다 게시록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일곱째 인을 뗀 다음에 일곱나팔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곱인과 일곱나팔은 게시록에서 역사적인 전반부에 속하는 것으로써 십자가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그 전 시대를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곱나팔은 일곱인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2절에서 장면이 바뀌어서 새로운 광경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금향로 또 향, 금단 여러분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표상하죠 그러니까 지상성소에서 매일 행하던 제사장들의 사역을 배경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하늘성소의 사역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소 안에 향단에서 드리는 분향은 매일 두 차례 행해졌는데요 그날에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질 때와 또 마지막 제사가 드려질 때 향이 함께 드려졌습니다 이 금향로는 뭐예요? 성도의 기도와 탄혼을 담은 걸 의미하죠 게시록 5장 8절에서 금대접에 가득히 담겨진 그 향을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8장 3절에서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해진 또 어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엇이 합해지는가? 무엇이 합해지냐면 그리스도의 의의를 예표하는 속죄의 피와 그 공로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죄를 회개하는 자들의 그 기도에 섞이는 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손악의 대쟁투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 무서운 장면들을 기록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은 먼저 하늘을 열어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에 발생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핍박이 몰려와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8장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정말 중보의 장면이 갑작스럽게 무슨 장면으로 바뀌었어요 심판의 장면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불을 땅에 쏟는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 향로에 불을 가득 담아서 땅에 쏟아내는 것은 에스겔의 게시에서도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금향단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관련이 있으면서 또 우리의 고통의 원천일 수도 있단 말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해롭게도 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때로는 우리의 벌을 내리시기도 한단 말인가 확실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사랑이 고함도 지르고 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 있는 그 완고한 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치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 만족에 빠진 그 뜨뜻미지간 라우디기아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고함도 지르고 책망도 하고 처벌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랑하면서도 벌을 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함이 터져 나오고 처벌을 하는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회개시켜서 나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을 원수의 핍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수들을 처벌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형이 이제 어린 동생과 과자를 나눠먹지 않고 혼자 독차지한다면 엄마가 형에게서 과자를 뺏은 다음에 너 욕심스럽게 굴지 마라 그렇게 이제 잔소리를 하겠죠 왜 그렇게 합니까 첫 번째는 형으로 하여금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서 더 이상 동생을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또 두 번째는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그 동생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험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그 과자를 빼앗을 때 단호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형이 동생이 계속 엄마가 얘기했는데도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또 조용히 타일었는데도 그렇게 반복 계속 그러면 그렇게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체벌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체벌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제 아이와 지금 발생된 이 사태에 대해서 부모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화가 나서 자기 성질로 아이를 막 나무를 해버리죠 그러면 또 아이는 어떻습니까 막 악을 쓰면서 또 반항합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먼저 아이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표현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리고 정말 바람직한 방법으로 욕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용서하고 도와주시기를 정말 짤막하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너는 매맞을 일을 했으니 매를 맞아야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이 그 반발심에 막 씩씩거리고 차이는 것을 볼 때 어때요? 아 막 올라오죠? 올라와서 못 참아요 그냥 조급히 말하고 행동하려는 그 충동과 유혹을 막 받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을 아이들을 나무라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좀 뜸을 들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생각할 기회를 주고 또 여러분도 마음을 진정하도록 하십시오 물론 아이들이 충분히 벌받을 어떤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대한다면 그들은 부모의 품에 안길 겁니다 아이들을 나무라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사랑으로 흥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고 처벌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내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막 자제력을 잃고 아이를 막 매질하거나 큰 소리로 막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그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울 만큼 우리에 대하여 참을성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마음에 어떤 미워하는 사람 또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없애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이렇게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저렇게 내버려 둡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다 응답된다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는 더 오래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하시는가 여러분 이 처벌 방식의 하나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선을 거두어 가심으로 우리가 저지른 그 행위의 결과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점처럼 소리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고집스럽게 우리의 길을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은 그 보호하심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이 아 우리에게 최선이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또 하나의 방식은 우리의 원수들로 하여금 우리를 벌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그때까지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던 손길을 철회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이 일곱 나팔인데요 이 일곱 나팔은 누구를 처벌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심판이 누구부터 시작해요?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한다는 그 원칙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아시리아가 처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멸망했어요 또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먼저 바벨론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바벨론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9장 6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천사를 향해서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은 하나님의 친 백성이 첫 번째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자를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당연히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만큼 더 큰 비난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교회의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한 교회의 타락은 누구보다도 더 큰 심판과 채찍과 지탄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첫 번째 나팔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일곱 나팔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나오는데요 첫째 나팔은 예루살렘과 유대 민족이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둘째 나팔은 이제 로마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고요 셋째 나팔은 타락한 기독교에 가해지는 심판 넷째 나팔은 중세 어둠을 가져온 재앙이었죠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이 나오는데요 다섯째 나팔은 이제 중동 일대를 휩쓸고 유럽까지 쳐들어간 모하멧, 모하마드, 마호멧이라고 하죠 그 모하메드의 채찍을 상징하고요 여섯째 나팔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또 유럽의 많은 지역을 지배한 투르크, 이슬람 세력화에서 계속된 그 재앙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1장에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인간 역사의 최종적인 단계에서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장 이제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인데요 첫째 나팔 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첫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해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자 여기 우박, 불, 뇌우, 피는요 전쟁의 특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기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3분의 1 그런 수치를 말하기보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일곱 교회와 일곱인이 기독교 역사의 전 기간을 망라하면서 첫째 교회와 첫째 인은 요한 게시록을 쓴 요한이 아직 생존에 있던 1세기의 기간에 성취되었죠 그래서 첫째 나팔도 의심할 여지 없이 서기 70년에 발생한 유대 국가의 멸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푸른 풀이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무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유대 민족을 감남나무라고 일컬었고요 바벨론 사람들이 내려와서 산불처럼 그 가지를 불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시편에는 의인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상징되었습니다 또 에스겔이 그 불신실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예언하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에스겔 20장 47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나무를 멸하니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또 침내 요한도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을 말했는데 그 나무가 누구를 말하는 거였어요? 열매 없는 유대인들을 상징한 것이었죠 잘 알다시피 여러분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 끔찍한 이야기는 새삼스럽게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프스는 미래의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사람들이 살았다고 믿을 만한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도록 그곳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은 아주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찾했습니다 끝내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기까지 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볼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의 그 선택의 결과를 거두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머금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원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또한 많은 유대인들은 그의 소인 신자가 되었습니다 자 둘째 나팔입니다 8절부터요 둘째 전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의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비존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자 여러분 여기 둘째 나팔은 AD 476년 소로마 제국의 멸망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는 1세기 말갱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한 걸 빗대서 로마를 뭐라고 불렀어요? 베드로의 전세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이제 보내는 편지 그렇게 아주 상징적으로 말했습니다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벨론은 BC 539년에 이미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에서 함락되었기 때문에 또 요한 당시에 실제로 바벨론 성이 없었죠 그리고 또 오늘날까지도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유령 도시예요 그러므로 이 바벨론은 실제 바벨론 사도 베드로가 지금 실제 바벨론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불은 첫 번째 나팔에서 뭐에 사용되었어요? 심판하실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면 산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산이 커요 큰 산은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산이 나라로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 붙는 큰 산은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바벨론을 멸망의 산 또 불타는 산으로 그렇게 부르면서 멸망당할 것을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이 표현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피가 되고 고기가 죽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 애굽의 나일강에 내린 그 재앙을 연상하게 되죠 그리고 바다에 고기가 죽는 것은 악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배들이 나오는데 이 배라는 것은 거만한 나라의 부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심판의 방편으로서 배들이 파괴되는 것은 경제의 붕괴와 사회 질서의 파괴가 일어날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 나팔은 한때 하나님을 따르다가 언약을 깨뜨리고 배도한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었지만 둘째 나팔은 이방 나라인 로마에 내리는 심판으로 적용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대를 심판할 때 먼저 유대나라 구약성경에서 유대를 채찍으로 사용했던 아시리아가 유대를 채찍으로 사용해서 유대가 멸망했지만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멸망하죠 그 다음에 또 유대가 다시 돌아왔지만 배도했을 때 유대를 누가 심판해요? 바벨론이 심판했지만 다시 또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한 마찬가지 그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첫째 나팔도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나라가 예루살렘 멸망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멸망은 누가 그렇게 했어요?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성자나 있는 모든 금은 기명을 다 가져가고 자 그랬는데 그렇게 했던 로마가 심판을 받는 것이 둘째 나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셋째 나팔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별은 천사들을 상징하거든요 자 별이 크다 별이 큰 것은 중책을 맡은 천사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큰 별은 하늘 천사들의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반역해서 그들과 함께 쫓겨난 그 우두머리 루시퍼, 사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 쑥은 쓴 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역시 사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물이 쓴 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구약해서 쑥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런 자들을 상징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그런 것들이 생기면 하늘에서 불로 소멸할 거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쑥을 먹거나 쓴 물을 마시는 것은 죄로 어염되어서 부패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하를 섬겼기 때문에 심판할 것을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이 강들은요 참 종교와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여러 물샘은 영적 영향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샘과 구원의 우물인 그 생수의 원천인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물과 또 여러 물샘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상징이거든요 물로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물이 깨끗할 때는 생명의 원천이 되어서 영적 영향과 그 영적 공급의 젖줄이 되지만 만일 그것이 더러워지면 강과 물샘은 영적 사망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설로몬은 우물과 샘이 더러워진 것을 악인 앞에 굴복하는 영적 결과로 상징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강들과 여러 물샘은 하나님의 진리를 간직해서 가르치는 교회를 가리키는데 하늘에서 큰 별이 그 강들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 것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어디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교회 내부에 진리에 침입해서 침투해서 그렇게 활동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셋째 나팔이 말하는 것은 이방 종교가 아니라 슬프게도 기독교를 통해서 그 독성 많은 사탄의 비성서적인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유포되고 그런 의미하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 교회의 진리가 오염되는 사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세 교회는 한 걸음씩 세속적인 그 이교 문화와 연합한 끝에 결국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그 쑥 쓴풀 그 루시퍼 그 사탄의 유혹에 굴복되고 말았습니다 달콤하고 빛이 영롱했던 그 생명의 물샘이 쓰디쓴 흙탕물로 변한 것이죠 여러분 셋째 나팔은 진리가 이 곡해되는 것에 관한 말씀인데요 교회가 사탄의 역사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세속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죽음을 막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만적인 가르침을 주장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셨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진리가 정말 발전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됐던 그 유대주의가 정말 첫째 나팔에서 제거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던 로마가 둘째 나팔에서 멸망됨으로 이제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길이 환하게 열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교회를 가만히 둘리가 만무했습니다 사탄은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동원해서 교회 내부를 공격해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시켰습니다 생명의 젖줄이 되는 그 영적 양식 대신에 사망의 쑥을 먹이고 쓴 물을 마시겠습니다 순결한 교회에 사탄이 진리를 변질시키고 이교 문화를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과 타협해서 점점 세석화되어 영적으로 죽게 만든 겁니다 교회의 주류 세력이 성경의 가르침을 곡해했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던 힘을 잃어버리고 그 달콤하던 생수의 근원의 역할을 상실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뿐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쓴 풀을 먹이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여기 해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명기 보면 성장케 하는 것을 상징하고요 별들은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상징했죠 자 그런데 어두워졌다 이것들이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 이해력과 통찰력이 약화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없애버리거나 위조해야 하는 그런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넷째 나팔은 교회가 심각한 암흑에 덮힐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셋째 나팔에서 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캐를 받아서 오류가 되는 것을 나타내고요 넷째 나팔은 그 말씀을 아예 제거해 버려서 이제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셋째 나팔에서 사람들은 생명을 얻으려고 샘물에서 마시기를 계속하지만 넷째 나팔에서는 아예 생명을 주는 근원 자체가 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천체가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빛은 하나님의 그 은총의 증거로 오는 복음을 상징하고 흑암은 복음을 부인한 결과로는 영적 이해력과 통찰력이 없음을 상징합니다 죄인들이 빛보다 흑암을 더 사랑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거절할 때 그 사탄의 역사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복음을 거절하거나 무시하게 돼서 그 마음의 기만적인 거짓 가르침 오류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리워지고 복음이 거절되고 죄가 성행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본 죄로 화형을 당하고 중세 암흑 시대가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그 배도가 영적인 배도가 쑥처럼 쓰게 된 것이 셋째 나팔의 그 중세 시대를 묘사했다면 넷째 나팔은 그 후에 더욱 어두워진 영적 흑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암흑 시대의 그 뒤여서 16세기부터 유럽은 인간의 이성을 한없이 높인 개몽주의 이성의 시대를 거쳐서 합리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 교역의 타격을 가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회의주의와 또 세속주의에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사상에 점령당한 신학을 마치 고상한 진리인 양 선포하고 있죠 참으로 빛을 발해할 교회가 심각히 어두워진 오늘날입니다 자 여러분 첫째부터 네번째 나팔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일곱 나팔은 경고와 심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심판들은 우리들에게 회계를 촉구하기 위해서 불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팔은 우리에게 진실되고 진지한 그리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순종하고 이웃들에게 참으로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무정합니까 또 어찌 그리 매정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많이 읽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증거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기득권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어떻게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쉽게 상처로 주는 말을 내뱉어도 양심의 가척이 없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알람을 맞춰놨지만 그래도 일어나지 못하는 경험이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나는 잘하고 있어 하는 그런 기만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 계속 경고의 나팔이 심판의 나팔이 불고 있는데도 계속 잠을 잘 사람이 있으십니까 기시록 8장은 13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여기 보면 화를 세 번이나 반복한 것은 가장 나쁜 심판 그러니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선포는 호세아 예언과 비슷한데요 호세아 8장 1절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요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지금까지의 나팔은 경고성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세 나팔 소리가 날 때 이제 더 무섭고 큰 사건들이 정말 그런 재앙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곧 올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화, 화, 화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닥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는가 여기 일곱 나팔을 부는 이 세 가지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응답하셔서 그들을 괴롭혀온 세력들을 예비적으로 심판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련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서 그들을 압지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들을 회개시킬 목적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사건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일곱 나팔은 왕의 행차를 알리는 주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진영을 가다듬으라는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온 세상은 주님의 재림의 때 두 무리로 갈라져 그렇게 서게 될 겁니다 양과 염소의 무리로 분리되어서 서게 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무리로 갈라져서 서게 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분리되어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어느 무리에 속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미켈란졸레의 유명한 조각 다위상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죠 어느 날 미켈란졸레가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또 금이 간 그런 대리석 덩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대리석 상인이 이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버리다시피 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미켈란졸레는 그 대리석을 아주 헐값에 샀습니다 그리고 깨진 것과 또 금이 간 것을 잘 이용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최고의 명작인 다위상을 줘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거친 풍파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많고 또 깨져버리고 금이 가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흠에도 불구하고 불멸의 명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 봐오지 않았습니까? 참 교회, 진리를 수호하고 있는 그런 교회는 고난이 많아요 피빡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곱 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그리스도가 계신 이상 아무리 무서운 역사가 진행되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죠 우리는 환란이나 재앙이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의 때,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이 내 편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전쟁과 재앙이 세상에 가득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8장에서 금향로에 향을 담아서 보좌합 금단에 드리는 것으로 표상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되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강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죽는 것까지도 맡겨버리는 것이 그것이 편하고도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요란하고 전쟁과 재앙이 세상에 가득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걱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왜요? 이 나팔이 악인을 심판하는 소림과 동시에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응답하시며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전사로 등장하셔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위한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두려움에 떠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편에 있기 때문에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지금 나팔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나팔이 불려지는 이때에 내가 심판받는 악인들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전사로 등장하는 그래서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가 이 엄숙한 시기를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주님께 간절히 의지함으로 죄와 상관이 없는 죄로부터 정결케 된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